안녕하세요 랄라이요 오늘의 볼게임은 팬케이크던 과일과 빵을 모아 팬케이크를 만들어볼거에요 접시에 빵부터 어 바나나 아 이럴수가 처음부터 부딪치다니 아 누르면 앞으로 전진하는군요 조심해서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빵만 너무 많은건 아닐까요? 바나나랑 오 튀어나오는 장애물도 조심 팬케이크를 만들어왔어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와 위쪽에는 더 커다란 친구가 기다리고 있군요 여기 맛있게 드세요 좋아 성공입니다 게임 방법 확인 그렇다면 이번엔 더 높게 만들어볼거에요 바나나 어 이거 과일로 갔어야했나? 장애물 때문에 왼쪽 길을 선택했으니까 이번엔 골고루 모아보겠습니다 아직은 바나나밖에 넣을 수 없어요 차례대로 팬케이크를 오 줬더니 이번엔 올라갈 수 없었네요 딸기 재료가 열리고 있어요 다시 바나나를 모아서 가는거야 이거 색깔 눌러야 오 그렇지 지난 게임에서 같은 색깔을 눌러야 오 접시 떨어질 뻔했다 문이 열리니까 색깔의 주위에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오르막길 오 도착했어 팬케이크를 내려주면 이번에도 성공이군요 자 기다리세요 바나나 팬케이크 들어갑니다 어떠신가요? 한입에 와구와구 맛있을까요? 다시 도전입니다 장애물을 조심해서 재료를 모두 아이코 모아가고 싶었는데 역시 다 가져가긴 어렵군요 하지만 노력해서 오 스프링클 예쁜 소리 난다 초록버튼 눌러주고 이번엔 바나나로 과일 토핑을 올리겠습니다 오 도착해주면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좋았어 더 높이 오 팬케이크를 쌓아서 아직 안 쌓인건가? 엄청나군요 좋았어 성공입니다 아직 딸기가 조금 남았네요 얼른 이번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바나나가 조각나서 올려줘요 재료도 모으고 가보자 울청불청은 다 모으기 어렵군요 프링클 안 뿌릴 수 없지 뿌릴 때 소리가 좋아요 이번엔 파랑입니다 빵이랑 바나나를 더 올려주면 오 엄청납니다 높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? 오 그렇네 기다리세요 이번에도 팬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성공 딸기 재료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번엔 빵이랑 오 역시 딸기 재료가 추가됐군요 좋다 오 스프링클 파랑 저긴 뭐가 지나다니는 걸까요? 안돼 내 팬케이크 아깝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 그러면 저 끝까지 못 가는 게 아닐까요? 이번에도 꽤 맛있어 보이는데 아쉽게도 끝까지는 못 갔군요 다시 도전입니다 딸기를 챙겨서 장애물이 뭔가 많아진 것 같아 여긴 파랑 스프링클 좋아 오른쪽으로 어? 이거 높이 제한이 있으면 아예 아까워 이거 뭐하는 것도 이런 다 가져가버리잖아 그렇다면 이쪽은 놓칠 수 없지 스프링클을 뿌려서 어? 이번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어? 조금 아하 부족하군요 기다려주세요 블루베리 재료도 열리고 있어요 다시 도전입니다 장애물은 조심해서 이번에도 파랑 스프링클 안 뿌릴 수 없지 뿌려서 오오오 오른쪽 왼쪽 폼린은 조심해야 합니다 앞쪽에 어? 바로 도착이라고? 여기 조심 어? 꽤 높아졌다 이번엔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과연 오오오 마지막 테이블도 안단대 죄송해요 다음번엔 꼭 가져오겠습니다 딸기가 들어간 팬케이크도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여기 오오 잔뜩 모아서 스프링클 뿌려주고 초록 빵이랑 딸기군요 오오 모두 아이코 골고루 모아서 여기 스프링클 오 이번에도 왠지 안 살 것 같은데 오오 죄송합니다 딸기 팬케이크도 맛보게 해드릴게요 다음 재료가 열리기 전에 만들어야 할텐데 가자 여기 바나나를 넣고 바나나 묻혔다 괜찮아요 여기 빵도 있고 바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 뿌리고 딸기 오 울퉁불퉁 조심해서 오오 다 가져갈 수 없는건가 여긴 안돼 아 모았던 팬케이크를 모두 1억군요 이럴 수가 너무 조그만데 블루베리가 열렸어요 블루베리까지 넣어서 가져가면 더 맛있을거에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여러가지 과일맛도 느낄 수 있고 이번에 꼭 높이 가져가야 할텐데 장애물을 조심합시다 초록 스프링클 뿌려주고 오 엄청 높아졌어 이번엔 어 마지막에 모두 가져갔어야 했는데 이럴 수가 아쉬워요 다시 도전입니다 이건 높이 제한이 있잖아 괜찮나 아 충분하군요 스프링클 뿌리고 장애물을 피해서 재료를 쌓아줍니다 핑크 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기 제발 오 이번엔 무사히 통과했어 내리막만 내려가면 오 이번에는 왜 이렇게 팬케이크가 적지 아무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가져와야 하나 봐요 다시 가보자 이번엔 꼭 높이 만들거야 초록 다리를 열어주고 바나나 바나나 재료도 알뜰살뜰 여기 가운데로 통과해서 여기 조심해야 돼 안돼 오 무서웠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블루베리까지 모아주면 이번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올라왔어 블루베리를 맞고 넣어서 딸기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는데 블루베리 팬케이크부터 드셔보십시오 오랜만에 가져왔군요 좋아 갑시다 이번에도 높이 만들어야지 초록 장애물에만 걸리지 않으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까요 뭔가 짧은데 스프링클 뿌려주고 조심 여기 끝으로 접시가 떨어지지 않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될까요 내려간다 아 또 울퉁불퉁 이번엔 바나나 재료가 아이쿠 아 뭐야 빈 접시잖아 이럴수가 아주 귀여운 팬케이크입니다 첫번째 사람들은 좋겠다 계속 먹을 수 있잖아 라즈베리도 열렸어요 블루베리로 모아주고 베리류가 많군요 라즈베리도 올려줍니다 빵은 이따 많이 나오겠지 역시 어 조심 부딪힐 수 없습니다 재료를 모두 잃으면 접시만 남기 때문에 파랑 어 스프링클 뿌려주고 도착이다 높이가 역시 끝까지 가지 못하는군요 맛있게 드세요 라즈베리로 과일을 쌓겠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해 어 통과 두번째 것도 무사히 통과입니다 핑크 열어주고 끼 팬케이크 안돼 거기에 부딪히자니 이럴수가 바나나 안돼 빵만 가져왔다 빵도 맛있을거에요 달콤하시죠 이럴수가 다시 팬케이크를 높게 만들겠습니다 장애물이 어이쿠 또 가져갔어 이러면 또 낱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제발 더 이상의 실수가 없이 재료를 모아갈겁니다 빵이랑 과일을 모두 어 아 무서웠다 조심히 근데 끝까지는 너무 깔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더 많이 만들어 오겠습니다 도전 갑시다 조심해야 하는군요 안돼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습니다 안전하게 가자 여긴 핑크 빵이랑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야겠어요 벌써 도착이라고 재료를 좀 더 모아오고 싶었는데 이런 체리도 예쁘겠다 갑시다 빵만 오 낭비됐어 저기 못통과하는거 아니야 빵만 남았어 과일을 넣어야 합니다 벌써 거의 도착인데 스프링클 뿌려주고 딸기 넣어줘야지 이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오 됐다 오 드디어 오랜만에 입을 벌리고 있는 커다란 사람에게 팬케이크를 줄 수 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죠 다음번에도 꼭 가져오겠습니다 체리 재료가 열렸어요 체리도 맛있겠다 어 빠질 수 없지 점프 점프 되면 팬케이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초록 뭔가 두툼해집니다 여기 딸기도 넣어주고 다 빨간 재료네 그렇지 빼앗길 수 없지 이 정도 어떻습니까 빨간 과일만 넣어왔어요 어 올라갔다 빵을 잔뜩 쌓아서 체리도 올려줍니다 어 다 안 쌓인건가 입안으로 쏭 출발 성공입니다 오르막으로 출발이군요 어 못 올라오는 줄 알았어 그렇지 어 이렇게 울퉁불퉁을 내려갈 때도 뭔가 높아집니다 어 어 어 조심 핑크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블루베리도 들어가는군요 이번에도 높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어 점프 하하 안됐다 조금만 더 모아올걸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레벨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